우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및 유족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대한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살짝 복잡한데 A씨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슬아의 아들 둘, 딸 둘,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두 아들은 6.25때 북한으로 갔고 딸 가운데 한 명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립운동가의 딸 한 명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 진정인 A씨 아버지의 어머니, A씨한테는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A씨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A씨의 할머니가 딸이라는 이유로 A씨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장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에 이른 겁니다.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유일한 한국인 자녀인 만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원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에 따르면 장손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써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는 것이 본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이미 지난 2005년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례적 여성상의 뿌리박은 차별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 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도 독립유공자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에 시정을 국가보원처에 권고했습니다. 장손의 개념을 기존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 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입니다. 본처가 장손의 사전적 의미가 장남의 장남이라기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장손, 한 집안에서 마지가 되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입니다. 남성만 마지 장손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엔 없습니다. 더구나 법령을 찾아보니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조항 2항 3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라고 자와 함께 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헌재결정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애초에 여자는 딸은 독립운동가의 장손이 될 수 없다는 논리와 논란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어떤 부분은 어떤 조직은 잘 바뀌지 않거나 더디게 바뀌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흐름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